안녕하세요.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리포터 이유리입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시민, 창업꿈나무,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간대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경기문화창조허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저희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유리한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리포터 이유리입니다. 저는 지금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먼렘에 위치한 장비실에 와있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커팅기는 나무, 아크릴, 가죽을 자르고 각인까지 가능합니다. 위쪽에 더 많은 장비가 있으니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제 왼쪽에는 3D 프린터입니다. 이런 다양한 시제품들로, 무료로 제작 가능합니다. 참 유리하죠? 제 오른쪽에는 UV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 UV 프린터는 보다 선명한 인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 네임택도 이 UV 프린터로 제작한 겁니다. 저희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는요. 이런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요. 장비 체험과 안전운용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유리한 이유, 바로 시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유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